1등 눈쟁이님 눈챔스 고생하셨으니 미션 걸게요 1등하면 5만원 1등만 해야죠 당연히 오케이 1등합니다 커트에 1등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렛츠고 사람이 있다 안녕 깔끔하게 1키를 하고 사뿐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머리 색깔 왜 이래 앞부분하고 머리 색깔이 달라 앞부분하고 머리 색깔이 달라 눈쟁이님 꼭 1등 하셔서 미션이 성공하시길 구경하다가 퇴근 준비 주섬주섬 시작해 봅니다 별찌구님 감사합니다 1등 꼭 해보죠 말이야 머니가 걸려있는데 머니가 이건 반드시 1등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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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머니가 걸려있는데 머니 머니 해도 머니 많으면 좋겠지만 머니 머니 해도 머니 머니 아 우승해야 되니까 화살통 버립시다 우승 미션이기 때문에 최다킬 우승 가봅니다 공격적인 논쟁이 보이 드리도록 하죠 어 어 악랄 하이 볼잇 상렬 가방이 있었다고요? 상관없어 없어도 돼 릴레 가방도 다 못 치우는데 저 있다 하... 와, 세대 인텔 펜티엄 G4560에 글카 1050Ti 램 16기가가 나을까요? 둘 다 별론데요 그나마 후자가 낫네요 후자 살 바에요 라이젠 사서 죽을래? I have to do this thing I need to... I have to do this thing 사람 왜 이렇게 빨리 줄어? 첫번째 자기장에서 여기 올라가는 거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데 운포 어딨지? 저 꿀집에 있나? 어딨지? 차 타고 금방 가는 애를 쐈잖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였는데 자바에 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차 타고 금방 가는 중 에이씨 안 떨어뜨렸네 어디? 멀다 포기 어딨지? 어딨어? 안보여 Where are you? 아 미친 자기가 터졌지롱 자기가 터졌지롱 아 진짜 미친 아 아 갑자기 카고팔 가다가 뚝 맞고 죽는 거 아니겠지? 벅이라도 타고 가야지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30초 남았는데. 보면 차를 터뜨려 버릴거에요. 아 지금 차 없으면 좀 불안한데 도로 건너야 돼서. 수직은 단발 위주고 앵글은 연사 위주 플레이. 족토마. 족토마. 족토마라도 있는게 나을거 같은데. 지금 먹지 말고 다음 턴에. 저쪽도 마 먹으러 가야겠다. 족토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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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 들리는데 너무 놀랬네 떳빼라서 죽을 뻔 오우 무서워 M24 같은데? 어디 가야 되냐 지금? 저 다시야 아까 내가 쏘는 다시야 아니야? 다른 다시야인가? 오토바이 타고 저거에 가서 저거 갈아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저 M24같은데? AWM이 아니고? 팔각정 있는 것 같아 소 Beta 과목이ol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명. 여기 앞에 AK 소원기 한 명. 그리고 여기 엠퍼 소원기 한 명. 한 명이 저 끝에 있는 것 같아. 지금 AK 소원기 자리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. 아니면 멀리 돌아가지고 반대편으로 가든지. 어떻게 했든 쟤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미친. 아, 미친. 아, 이런 메시야 가려지잖아. 얘, 얘가 제일 거슬린다. 이따 cinza. 함에 어딨냐? 한 명 위치 파괴해야 돼 아 D가 보라는데 어디 풀밭에 딥이 누워 있는 건가 아 연막 다 써 가지고 차 타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차 타기 타야 되는데 아 한 명이 위치 파악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드네요 차 타면 내가 제가 나 쏠 거란 말이에요 연막을 뿌려야 갈 수 있는데 수류탄? 수류탄 아 으 ram 으 아 으 으 2 2 2 2 2 2 2 감사합니다.